아 아 아 맵 선택은 뭐네요? 랜덤이예요 아 물론 자기가 하고싶은 맵을 고를순이 있어 시간이 오래걸릴뿐이지 1층 1층 오케이 들어가서 랜덤이예요 아 오잉 죽었네 거긴 지하 거긴 지하야 지하 뭐 어쩔 수 없지 따위 찾아야지 정본으로 들어가서 바로 왼쪽 오케이 오케이 저격 조심해 밑에 까지 아 얘들 저격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하단 말이야 저 뭐야 휴발 놓쳤다 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다운 느낌이 쎄어 나이스 스팟은 좋았어 오브젝트부터 찾자 천천히 해 네 방금 핑 찍는건 예술이었어 요거 제모 안없어지나 나이스오 여기 안없으신거야 이거 나이스 됐다 뚫었다 제모 하나 없앴다 인질쪽 방에 인질쪽 방에 한 명 아이씨 왼쪽에 인질쪽 방에 바로 한 명 있다 왜 이렇게 뚫어도 돼 2층 납치 조심 이방에 터마이트 뭐 브리칭 설치하고 들어가면 바로 있을거다 네 잠깐만 어 그 설치만 해봐 어 자 지금 음 뚫으면은 요깃다 뚫고 바로 들어가도 돼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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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다 두명이다 두명 10호 10호 들어가지마 요요요 EMP 던져 요기다가 요요요요 10호 있다 여기 어 없앴어? 없앴으면 됐고 아니야 파괴 안됐어 오케이 오케이 또 벽 뚫을 수 있는데 뚫을거면 뚫고 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뚫어 손님 구멍 다운 왼쪽 구멍 다운 천천히 카야 대기 풀맹 던져줄게 3 2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전면 다운 내가 억을 먹고 들어갈게 잡아 아 인질 인질 오케이 뛰어나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업무해줄게 굿 잘했어 음 드론플레이가 좋았어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잇 개같은 아잇 개같은 이 게임은 멀티존용이라서 뭐 뭐 토렌트로 다운받아보자 할거 없어요 어차피 뭐 싱글도 없는 게임인데 의미있을까 방을 넓게 쓰고 아잇 개같은거 아잇 개같은거 아잇 개같은거 아잇 개같은거 제일 외곽있잖아 외곽쪽에는 바리케이트 그냥 문때기로 막아가지고 외곽쪽에만 저기 드론 사푸를 해 아잇 개같은거 적들 삐파이 사운드 존나보라는데 잠깐잠깐잠깐 여긴 어디만 누구 오씨 뭐야 여기 들어가는 길 없어? 존댓네 나 2층 아니다 지하 드론 드론 돌아다닌다 드론 지금 찾고 있다 애들 드론 드론 들어갔어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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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나 지하다 이쪽 드론 파괴 하나쪽 사운드 브릿지 칸나 어디야? 2층이야 어디야? 바로 옆방이야 2층? 2층이네? 1층 오케이 일단 칸나 쪽에 슬쩍 저기 있다니까 백업 포지션 잡아주고 장거리자는 글라즈가 유리하니까 대주지 말고 낚으려고 해 뒤로 슬슬 물러나면서 계속 전방 포지션을 잡는거야 뒤로 물러날 때도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후삽 전방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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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포절 다 따위부렸어? 근데 7초 남았네 뭐야 이거 아이씨 망했네 잠깐만 대나 시간? 아 맞다 인질이지 가져갔지 그냥 막 슬슬 다 따위부리는구나 시가 안끝나는구나 그냥 압살 당하네 방어 쪽에서 흠 흠 아아.. 적의 사각에서 공격을 하세요 정면에서 받아주지마 대각선으로 억각으로 쏘라구 들어오는걸 받아쳐야지 괜히 대가리 남이다가 따이지말구 지하인가보네 지하다 인지 샤샤샤샤샤샤샤샤 itt 들켰네 아 이거 불안한데 지하 현이 아 아 아 뭐였다 어떻게 가야되냐 이거 분명 낚시가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적 찾으면서 들어가 드론 보내 드론으로 2층 정찰하기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이용하고 그리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뚫어놓으세요 오케이 일단 나 1층에 적 찾고 있으니까 버리진 않네 대충 2층에서 지하로 내려가 아 씨 뭐야 2분 남았다 인질 근처쪽에 뭐 없나 뚫을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브릿지 어디 오케이 이쪽이 하나 있네 지하로 간 사람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 일단 뚫어 쿠사군 뚫어놔 뚫어놓기만 해요 여기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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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 내 쪽 뚫어놓고 방패병이랑 백업 해가지고 장면에서 업을 끌어줘 드론 보내고 뚫어놨으면 쿠사군 우리도 내려가야 돼 1분 가자 들어가야 돼 이제 1분 남았어 들어가야 돼 이제 1분 남았어 시간이 없다 뚫어 아 오케이 장면에서 싸워줘 10초 10초 남았다 고 10초 시간이 없어 2명 5초 들어가 들어가 시간이 안되나 공격 루트를 못 만든다 실력이 안된다 이거 못 이길 것 같네 흠 5초 5초 3초 5초 5초 9초 아니 됐어 하지마 그러다가 죽으면 어짜라고 안죽으면 다행이긴 한데 아니 뭐 해봐요 그냥 죽으면 뭐 운명에 맞게 되지 뭐 프레임 패치된거 알아요 아직 안들어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탄이 튀냐 탐탐이야 탐탐이 비싼 미친놈 탐탐이 들어왔다 여기 한 명 있다 들어왔다 여기 지금 들어왔다 벌써 빠르게 왔다 애들 일단 총 쏘면서 주변에 정리하고 있는 듯 드론 들어온다 카야쪽 카야쪽 드론 들어온다 그 앞에 건너편 건너편 벽에 붙었어 모서리 안쪽이다 모서리 완전 안쪽 내 위치 들키면 안되는데 이거 나가진 마 잡기 위해서 나가진 마 들어왔다 두명 들어왔다 현쪽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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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왔다 현쪽으로 간다 현쪽으로 한 마리 떠 더 온다 카야가 내 잡으러 오는거 봐줘야 돼 이거 나 잡으러 올거야 애들 현이랑 쿠사쪽 잘 봐야된다 그쪽으로 한 두명 지나갔을거야 불핑자라고 나이스 중앙 쪽으로 한 두명 지나갔을래 글라즈 글라즈 오케이 아 글라즈가 10불 보겠네 아직 거 핑 찍은 곳에 한 명 죽어버렸네 다운 다운 나이스 글라즈 팬님 있던 쪽 들어왔다 내 쪽 거기 계속 거기 있는데 핑 찍은 데 다 나와 죽여 왼쪽 왼쪽 늦었네 내가 너무 혼자 나갔나 앉아 앉아 누워누워누워 아 나이스 내가 먼저 나갔나보네 내가 방금 뮤트였나 내가 방금 뮤트였나 지하 지하가 그나마 막기가 엄청 쉽긴 한데 그나마 지하가 내가 방금 뮤트였나 내가 방금 뮤트였나 난 탑승 누구를 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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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할까 하세요 막았어 드론 오는 거 최대한 외곽을 좀 많이 이용해 바깥에서 미리 막아야 돼 시어네 전나나 모르겠다 얘들 저격할텐데 분명히 너머 안쪽에 있잖아 앞에 라인 만들어놨으니까 좀 이용해 IG IG 카야 뭐하냐 거기는 저격당하잖아 딱봐도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어차피 인질쪽은 리임포스 되어있으니까 상관없어 인질은 못잡으러 올거야 안 뚫리면 돼 어 누가 저격한다 조심해 아 이문이 문젠데 아 이문이 문젠데 이거되나? 이거되나? 조심 조심 잠깐만 나 잠깐 이동 잠찍어 오케이 들어와 다운 너무 그쪽만 보지마 어 알아서 막아 유기적으로 행동해야돼 그리고 그거 대기타고 있는 사람 너무 한자리에 아 그니까 가만히 있지마 와리가리를 치면서 이거 봤다 안 봤다가 해 어디 터졌어 터마이트 뒤에 인질쪽 우리가 볼테니까 안 봐도 돼 둘이서 인질보고 있다 실드 다운 너무 외곽에 가지만 저격당해 글라즈인가 뭔가다 조심해라 대놓고 몸 때리다가는 저격당한다 터마이트 터마이트 빠져 타야 아이 뒤야? 아 아니지 아이 잘못봤네 쏘리 EMP 한번 긁었다 마인뷰 이리와 오른쪽에 글라즈 얘들이 끊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면보이주지마 측면봐봐 측면만 어 측면만 봐 정면에서 보지말고 45도 뭐 5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걸 봐 아 인질 잡았네 적인줄 알았나보다 얘들 아 이 적으로 보인다 이거 대가리 보면은 순간 적으로 보인다니까 에이 에이 졸라 이게 안보여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봤을때 인질로 보여도 게임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보여 저게 이거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야 에이 뭐가 움직이면 그냥 쏘고 싶다는 생각 바로 쏴야 돼가지고 적으로 보여 이리와 인질로